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교정하면서 비거리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님들 그리고 선수들도 슬라이스 때문에 한 번쯤은 고생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슬라이스를 어떻게 제가 고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보통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때 열려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헤드 궤도가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도 많이 찍혀 맞고요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슬라이스가 나기도 하죠 근데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손이 좀 많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앞이라 그러면 손이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동작이 왜 나오냐면 공이 우리가 셋업을 하면 헤드는 여기 있고 손은 여기 있고 공은 저기 있잖아요 근데 백스윙 올라가는 순간 공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이 공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그래요 근데 어드레스 때 자세를 보면 손은 이 위치에 있고 클럽 헤드는 바로 공 뒤에 위치해 있는데 손이 나서게 되면 클럽 헤드를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던지는 듯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건 헤드가 지나다니는 길과 손이 지나다니는 길은 달라요 골프 클럽은 이렇게 샤프트가 길죠 그래서 손은 여기 있어야 되고 헤드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백스윙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손은 이 위치로 와야 되고 헤드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 뒤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손이 이렇게 나가면서 공을 치게 되면은 손목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또 손목을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페이스가 잘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손목을 써버렸으니까 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페이스가 열려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손이 있었던 위치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 위치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왜냐면 손이 이 위치로 오면 공이 안 맞을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로는 백스윙 올려서 손을 이 오른쪽 주머니 옆쪽 있죠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몸만 돌려서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와서 몸만 돌리면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서 치고 나서는 팔을 쭉 펴주시고 피니시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방금 제가 드릴로 샷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슬라이스가 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궤도를 만드는 거예요 궤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가야지만 슬라이스는 무조건 고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인에서 아웃을 하더라도 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궤도를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를 컨트롤하는 느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렸으면 갖고 와서 바로 옆에 허벅지에 최대한 가깝게 오는 거예요 온 다음에 몸만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써서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클럽 패스 자체가 지금 2.6도 보시면 인에서 아웃으로 지금 2.6도가 나왔죠 손이 가까우면 클럽 헤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아웃으로 나옵니다 손을 멀게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이겠죠 손이 멀어지는 느낌 지금 마이너스 0.5라는 클럽 패스가 나왔는데 이건 아웃에서 인이라는 뜻이에요 뭐 심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과하게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으면 돌려서 맞추는 거 왔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인에서 아웃이 9.1도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다 그래도 이렇게 과하게 클럽 패스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손이 내려오는 길을 이런 식으로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스윙으로 했을 때도 같은 느낌의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까이 와서 돌린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겠죠 가까이 내려오고 돌려주고 그럼 지금도 클럽 패스 8.6도로 인에서 아웃이라는 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끌고 와도 아마 페이스를 닫아주는 게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여기서 회전을 하면 페이스는 이렇게 연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손이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각이 아무래도 선수들이나 연습생들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페이스가 열린 채로 인에서 아웃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오른쪽으로 많이 갈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오히려 청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스윙은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신 분들은 안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휘는 공이 나오거나 아니면 똑바로 가다 끝에서 휘거나 뭐 이런 구질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이 연습을 하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느낌을 저를 믿고 한번 그 구질을 계속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움직이는 길이 뭔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맞을 때 타감이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이렇게 깎아치던 분들이랑 이 인에서 아웃으로 움직이는 분들이랑 타감 칠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느낌으로 치는데 슬라이스는 나지만 되게 기분 좋은 슬라이스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분 좋은 슬라이스가 난다 싶으면 이때 이제 두 번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인에서 아웃으로 올 때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닫아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클럽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 상태에서 이 그립 핸들을 그립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닫는 건 의미 없고요 이 자리에서 닫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느낌이 최대한 이 임팩트 전부터 나면서 들어가줘야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때 꽤나 스퀘어하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깝게 오고 생각보다 빠른 시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찝어드리자면 저는 오른발에 클럽 헤드가 오기 전부터 한 이쯤부터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완전 훅이 난다면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이니까 손이 가깝게 와서 발이 클럽 헤드가 오른발에 오기 전부터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럽 페이스가 조금 닫히기 시작할 거예요 닫아준다 생각하고 샷을 해볼게요 손은 가깝게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구질은 약간 바깥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들어오 구질이에요 자 한 번 더 첫 번째로 손이 가까워야 되고 임팩트 전부터 페이스를 닫으면서 들어간다 전부터 그래서 임팩트하고 공이 맞고 나가는 건 굉장히 찰나에 나가요 그래서 치고 나서 여기서 페이스를 돌리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돌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팩트하는 순간에 결국은 스퀘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스퀘어나 약간 열렸거나 약간 닫히거나 그런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컷 열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닫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스윙 동작만 이상해지고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때는 결국 닫히지 못한 채로 임팩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손을 좀 가깝게 가져오고 임팩트 전부터 빨리 닫아주는 거죠 오늘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스를 교정하고 드로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슬라이스만 교정하셔도 적게는 10m 더 많게는 20m까지 비거리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플의 정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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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